오늘은 친구 뭐하고 싶어? 아 맞다 그러면 얘기했죠? 이거랑 이쁜거 이거랑 물건따라기 붙이는거 이건 그냥 목에 붙이는거 아니에요? 핀 아니에요? 목 없으면 진짜 안돼 안 예뻐요 이거 말고 다른거 할께요 이거 말고 뭐하고있어? 도와줄까?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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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친구들 뭐같은거 이쁜거 아 알겠다 여기 제일 예쁘지 도와줄까 이거 잘 입어라 이거랑 이거 잘 입어라 이거랑 이거 참지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뭔가 호준한데요? 어어 신발이 한자리 없어요 그럼 이거 말거야 무슨 신발로 하지? 아니 저거 무슨 뭐 슬리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다음 편에 길게 아니 3장도 오래 앉았잖아 이거 좀 시작해 자 그러면 이제 마술쇼로 갈까요? 자 마술선생님 마술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? 마술선생님은 우리 뒤로 간대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응 진짜 기대되죠 기대가 돼요 떨리죠 친구들 네 당연하죠 꼭 짜잔 예뻐요? 네 네 저 이제 근데 춤을 해보면 좀 다칠 것 같아서 전 준비했어요 뭐에요? 뜨면 너무 호준하잖아요 네 거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거 바지를 준비했어요 짜잔 다 올까요? 짜잔 바지 바지 바지도 매세니까 바지는 테린아 언니 이거 가지고 사기 그거 뭐 찍어주겠다 괜찮아 언니가 이거 자 위험한 구름 되는데 근데 뭘로 할까 생각이 안 나요 얘는 흰색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내 이거 이거 내 이거 뼈 뼈 뼈 짜잔 완성 아 공다야 이거 호주네요 짠 이게 빠졌죠 이렇게도 있죠 짠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제일 예쁜 게 뭔지 알아요? 제일 예쁜 게 뭔지 알아요? 제일 예쁜 게 뭔지 알아요? 모르죠 이제 동아리 뮤지컬 동아 뮤지컬 그럼 친구들 안녕 아니 도구리 안 됐어 아 이제 이거 다 입혀볼까 다 입혀요? 한꺼번에요? 네 한번 입히고 다시 만나요 아니 멈추게 입혀줄게요 입혀져라 입혀져라 얍 우와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한 개씩 더 갈까요? 아 이게 짝꿍이 아니네 정말 그럼 친구들 아 잠깐만요 이제 알아떠요 저는 저는 뱅키리나 뱅키드 저는 큐티테이리니 테이이에요 찍고 있는 사람 이분은 컬티 테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럼 친구들 아직 안하냐 고 고 점점 치즈가 테리나 멈출까 많이 어르신 어르신 친구들도 이거 마트에서 찾아보고 한번 사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맞어? 큐티테리 맞아요 얼마나 재미있어요? 많이요 빗조나요 숟가락 주라고 아니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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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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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빛 정리해 정리하는걸 보기 싫다면 정리해 정리해요 정리해 다 내려 얍 친구들 참 신기하죠?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친구들 태현아 인사 안녕